자, 제풍이 목욕하자. 너 목욕해야 돼. 자, 들어가. 제풍이, 들어가. 응? 들어가, 이놈. 어휘, 힘주는 것 봐. 어휘, 힘주는 것 봐. 제자야, 드디어 두 달간에 목욕을 한다. 엄마야, 깨끗이 씻어줄게. 엄마야, 봐봐. 엄청 더 좋아. 엄마야, 봐봐. 엄마야, 봐봐. 엄마야, 봐봐. 엄마야, 봐봐. 엄마야, 봐봐. 쨉뽕이 왜 왔어? 야, 저기로 가. 너 목욕하기 싫어서 아까 트일 땐 언제 오니까? 우리 세정 엄청 얌전하다 그치? 응 채꽁이는 완전 꼬질꼬질해요 얘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웃겨 아빠를 꼰들 붙여놨어?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나 20kg 되는 것 같다 아이고 화이트 화이트 tent기 모모 오이 같다 책봉이의 통통함의 비결은 털입니다. 책봉이의 통통함의 비결은 털입니다. 세자는 사실 털이 회색이라 그런지 별 차이는 없어요. 책봉이가 약간... 여기 등 위에 약간 털이 기름졌었는데 지금 보들보들해졌어요. 앉아.